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이 얘기를 담에게 꼭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도 못하고 나는 죽었다. 희망은 해롭다. 그것은 미래니까. 잡을 수 없으니까.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끌어들이니까. 욕심을 만드니까. 신기루 같은 거니까. 이 말을 왜 해주고 싶었냐면. 나는 아무 희망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는데. 그건 바로 담이 너 때문에. 희망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있었지만. 너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가 않았어. 죽음은 너 없는 세상이고. 그래서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.